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업체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2년 8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83% 상승한 19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13일 대비 약 4.1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5월 30일 21만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1월 30일 14만4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5일 38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6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3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9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1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11일 가장 많은 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7월 20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4.66%에서 약 45.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8월 12일 약 45.7%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4일 약 32.6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1조원이며, 2015년 14조 대비 약 48.4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5년 6,980억 대비 약 61.3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17%입니다. 순이익은 약 7,831억 원으로, 2015년 3,767억 대비 약 107.8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6%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1배이며, 지난 2016년 11.4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0.5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3배이며, 지난 2016년 1.6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6.4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6.43%, ROA는 13.47%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시가총액은 7조 1,25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0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1조 7,7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1,26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0위, 코스피 종목 기준 49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7,831억 7,58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6위, 코스피 종목 기준 55위,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5만 6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2만 5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9만 2천 5백 원에서 19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현대글로비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1년 8월 18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공은 이 K-7I과의 전문가가보다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신선지역의 예측주가 상승률을 상승률이 예측되고, 재화진이 예측됩니다. 이제는 오늘의 head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적으로 trouver СА Montreal, 8월 18일까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9월 18일까지 선승한 수현이 예측해 주장됩니다. 선승률도 흥주가가 있습니다.